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영남과 토론합시다는 경영남과 토론합시다가 아니라 경영남과 취조합시다 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계시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평생 노동소득의 기초에서 평생 일해서 정말 내 집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할까 고민하신 분들도 계시고 특히 요즘 들어 부동산 시장이 참 심상치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더군다나 서울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가격의 상승세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가격의 조정세가 또 연일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참 서울 아파트 내 집 마련하고 싶다 정말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너무나 비싸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 분양은 하늘의 별 따기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그래도 재개발 지역에 한번 기회를 가져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제 서울시 주택건설 시행사에 계시는 현업의 실무진들을 모셔보고 릴레이로 세 분을 모셔서 제가 혹여나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의문들 과연 무산되는 거 아닌가 연기되는 거 아닌가 정말 내가 이 전재산을 부어놓고 내 집 마련 시도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의문들에 대해서 한번 영확한 답변을 제가 대신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을 모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모시는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건설 시행사 팀장 정유관입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취조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엄중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집값은 온 국민의 전재산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냥 월급이 아닙니다. 전재산입니다. 전재산을 두고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겠지만 그 의사결정에 충분히 참조가 될 만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참조가 될 만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세 분을 연달아 모시겠지만 첫 번째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청약해서 분양을 받으면 어쨌든 기존 주택 가격에 비하면 한 80%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좋은 기회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신축이고 신도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점이 많아요. 그러나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리스크는 예를 들면 무산된다거나 정말 무기한 연장된다거나 소송에 휩싸인다거나 뭐 조합장이 예를 들어서 비리에 놓인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내한 의사결정이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들을 분명히 갖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는지 하는 질문을 먼저 현업에 계신 분이니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바라봤을 때는 현 정부에서는 어쨌든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사이클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현 정권에서는 서울을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잡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 2030 계획도라든지 2040 계획도 도시기본계획이 계속 계획도가 나오고 있고 그중에 이제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개발압력이 가장 강한 곳을 차서 물론 부족자 시청자분들이 선택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 서울시에서 밀어주고 있는 정비사업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역세권 관련된 사업과 그 다음에 알아보시는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이렇게 총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단 기존 살고 계신 원주민분들한테 이게 이 사업이 매력을 느껴야지만 동의서가 잘 거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는 모아타운 신통기획 사업도 좋지만 역세권 사업만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인센티브와 그런 혜택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분들에게 역세권 사업으로 그 사업의 방식을 제안을 했을 때 찬성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무산되거나 할 확률은 낮다. 그런 위험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두 분을 더 모시니까 두 분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려서 다른 각도에서 좀 답변을 요청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또 모색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팀장님께서 갑자기 드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재개발해가지고 80%로 분양받는다고 했지만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정작 멋있게 입고 계시고 시계도 반짝반짝 하시고 그 원주민께서 보상 많이 받으시고 또 서울시 주택건설 시행사 돈 많이 버시고 정작 내 집 마련 시도하시는 우리 실제 실거주자의 경우에는 큰 기회를 못 보시는 게 아닌가 사자마자 떨어지면 어떡하나 괜찮습니까? 사자마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일단 높은 가격에 사고 그 부담을 결국 실거주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저는 우리 구독자들이 더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그런데 일단 재개발 사업이 단계 단계 단계마다 주택가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이 임박한 그 부역의 주택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겠지만 여러 한 재개발 구역이 있는데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중에 그러니까 사업 초기 단계인 구역을 잘만 선택을 하시면 가격이 내려갈 일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절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팀장님 계시고 팀장님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의 또 과장님 팀장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너무 자꾸 취조를 처음부터 강하게 하면 두 분이 지금 나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현재 재개발하고 있는 사업들 어떤 사업들이 있고 또 그중에 좀 기대될 만한 호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비 사업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크게 분할로 쪼개면 공공재개발부터 민간재개발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일고 있는 사업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아타운, 신통기획, 역세권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장 지향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사업은 역세권 반경 내에 들어가는 정비 사업들은 용적률도 많이 부여를 해주고 팩스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이제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수요자들의 중요한 게 주변에 여기 어떤 것들이 있냐를 그 역세권을 많이 따지시잖아요. 그렇겠죠. 일단 강북 대개조를 통해서 강북이 많이 개조를 할 건데 그중에서도 개발 압력이 가장 강한 곳은 저는 동북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북권. 네. 그리고 동북권 지역 중에서도 최대 교통 중심지 청량리역이 지금 엄청난 천지개벽을 하고 있는데 신주어로 이제 청량개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네네. 주변에 모든 것들을 지금 혹시 직접 만드신 건 아니시고요? 이게 네이버에만 쳐보셔도 네이버에 직접 만드신 거 아니신 거죠? 아닙니다. 엄청난 개발 호자가 있는 곳은 청량리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자 네. 네. 청량개벽? 네. 청량개벽이라고. 네. 신주어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청량개벽이라는 표현까지 만드신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다고까지 하셨으니까 호재가 개발 호재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워낙 그 지역의 교통호재도 있는 거 맞고요. 인구 유입도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런 호재 말고 어떤 추가적인 개발 계획이 있는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개발 계획? 그 도시개발 계획이 사실은 향후에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내 집 마련 의사 결정 다음 그 집 값이 떨어지는 결정은 좀 좋은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개발 계획도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판단이 설 수 있는 개발 계획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청량기는 현재 6개의 노선이 정차를 하고 추가적으로 4개의 노선도가 더 정차를 하는 교통 환승 중심센터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아무래도 다른 지역과의 이동이 편리해지는 지역 같은 경우들은 인구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이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주거 공급이 필요한 개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청량기입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청량기 같은 경우에는 7광역 중심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 해서 부동산 개발 단위가 이제 10년 단위로 짜지게 되는데 2030계획, 2040계획 안에 모두 포함된 지역이 또 청량기입니다. 그리고 핵심 개발 내용으로는 젊은 청년 첨단 기업들을 의료랑 바이오 산업으로 새롭게 세팅이 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또 취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또 역시 어쩌면 우리 주도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섹터로서도 이제 바이오 산업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 바이오 산업이, 바이오 기업들이 청량기 지역으로 입지할 것이다 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것을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제가 예정이 아니고 서울비전 2030이라고 하고 있어요. 4대 신성장 혁신축이라는 건데 권역별로 집중 육성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량기는 새로운 성장 육성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거는 서울시를 들어가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부분도 저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유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을 유치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러면 그런 지역에 맞는 일자리가 조성되고 그러면 역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그런 개발 계획이 들어서는 지역이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대로만 움직인다면 청량개벽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표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까지로서는. 그러면 만약에 청량이 부동산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의견을 주신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최대 교통 중심지인 만큼 청량리는 2020년도 국토교통부 통계치에 따르면 하루 평균 15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붐비는 곳인데 지금 향후에 일자리라든지 재개발 시장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라든지 신설 노선들이 개통이 되면은 향후 2030년에는 하루 평균 30만 명이 이용이 가능한 역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수요 대비 공급이잖아요. 늘어나는 일자리와 함께 주거 공급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개발 시장은 청약 시장보다는 좀 낮은 장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그런데 청량리 일대는 지금 굉장히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구역들 말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미개발지가 좀 한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눈을 들여보시면 저쪽으로 들어가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주택건설 시행사 현업에 계신 세 분과 릴레이로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담기는 의심성 질문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 중인데 먼저 정유진, 정유권 팀장님과의 질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어서 염과장님과의 질문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의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좀 이제 서울 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지역을 잘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도와드린 정유권 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앞에 정유권 팀장님에 이어서 염동훈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재개발 분야의 현업 담당자, 실무자를 세 분을 릴레이로 모셔서 좀 꼬치꼬치 약간 취조하듯이 여쭙고 있습니다. 물론 취조하는 그 목적은, 취조한다는 표현을 쓰는 목적은 재개발 지역의 내 집 마련이 기회는 있지만 저가에 살 수 있다는 기회는 있지만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위험 부분을 감내할 수 있는지를 취조하듯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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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